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오늘이 뭐 부처님 오신 날인가 그렇잖아요 아침 오전 8시 5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서중석님의 두 번째 시간이 돼요 우선 서중석님을 얘기를 하려면 좌파 역사학계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좌파라는 그런 게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이 대단한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이번 회의도 좀 내가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심한 분야가 정치권 첫째는 이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좌파 성령의 당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그 우파 성령의 당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 갈등이 제일 심한 것이 정치권이고 두 번째가 이 역사학계입니다 이 역사학계에서도 좌우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좌우 갈등이 심한 분야가 전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단군 단군 시대부터 또 삼국시대 그 다음에 중세사 고려시대에서 조선후기 현대사 현대사는 이제 그 구한말 일제강정기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 역사를 나눠보면 고대사가 있고 중세사가 있고 이제 현대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대사나 중세사는 좌우 갈등이 없습니다 이 고대사나 중세사는 좌우 갈등이 없는데 좌우 갈등이 심한 분야가 이겁니다 현대사 이것이 이제 좌우 갈등이 심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좌우 갈등이 건설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총매제로 작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낮추는 부정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좌우 갈등이 정말 잘못돼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낮추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좌우 갈등을 잘 이렇게 융합하고 이러면 오히려 이런 갈등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총매제로도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좌우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좌우 갈등이 심한 분야가 바로 정치권 그다음에 현대사 학계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서중석님은 이렇게 좌우 갈등이 심한 현대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특징을 말이죠 어저께도 내가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빠진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그렇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극좌 여기에 이제 극우 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중도파 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중도좌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그 어저께 내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 이승만과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하고 김구 여운형 그다음에 조봉암 조봉암을 높이 평가한다 우파는 김구 여운형 조봉암을 비판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박정희를 이를 추앙한다 이렇게 틀립니다 이 좌파와 우파가 틀리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의 김 이실가 김 이실가를 선의 대상자로 본다 좌파가 이것은 그 평화를 보장한다 이렇게 시각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하고 김구여운영 조봉호함을 높이 평가하죠 그런데 우파의 특징은 뭐냐면 김구여운영 조봉호함을 비판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추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좌파는 북한의 김실가를 선의의 대상자로 보고 북한의 김실가와 평화협정 뭐 이런 걸로 출발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연방제까지 가는 게 목표죠 그와 반면에 우파는 김실가를 악으로 보는 겁니다 악의 세력으로 보고 오로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하는 면이 다른 것이죠 좌파와 우파 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좌파는 일본을 증오한다 친일을 증오한다 일본을 증오하고 그러나 김실가와는 좋게 지내려고 한다 그러나 우파는 말이죠 일본을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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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같이 미래를 창조해야 할 동반자로 여긴다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 적극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는 일본과 같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견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갈라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잖아요 그런데 친일인명사전에 보면 친일 한 사람의 인명 중에 박정희도 거기 기록이 됐어요 박정희도 친일파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을 들춰보면 대한민국의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 다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좌파적인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지대한 공헌을 세운 인물들을 다 이 친일파로 매도한다고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적인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일본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증오하고 일본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돼 일본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침략자야 계속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일본과 어떤 항시 갈등 구조가 있었잖아요 친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좌파들은 일본과 친해지지 않으려고 일본과 자꾸 거리를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위안부 문제도 꺼내고 과거의 니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혔지 않느냐 자꾸 과거를 들춰내는 겁니다 자꾸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일본과 갈등을 벌이는 게 좌파들의 속성이다 그와 반면에 우파는 과거는 이미 흘러간 것이다 흘러간 노래를 우리는 자꾸 되풀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미래에는 우리는 전부 일본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거리가 가깝잖아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웃이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공산 세력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일본한테 그런 식민지를 받은 그런 경험도 있지만 과거만 자꾸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는 우리가 일본과 여러 가지로 동반자 관계를 맺고 그래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이 좌파와 우파의 심한 의견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내꺼 그리스도 내꺼 그리스도 내꺼 그리스도 내꺼 내가 그렇잖아요. 지금은 서중석 좌파 역사학자를 얘기하는 시간이라 내가 서중석 좌파 역사학자 얘기를 하니까 나를 좌파라고 오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좌파 역사학자 서중석님을 얘기를 하지만 나는 좌파가 아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파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중두우파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에 굉장히 내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고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빨리 일본한테 그런 피해를 받은 트라우마를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우리는 아니 일본이 식민지가 된 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100% 일본 탓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물론 일본의 탓도 있었지만 일본의 욕심 그런 탓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먹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멸망해 있었다 그거죠. 우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일본이 집어먹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미 다 망해져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망한 것을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지 자꾸 일본 탓만 하고 이러면 미래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뭐냐죠. 친일, 친일 자꾸 이걸 들춰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일본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당시에는 군국주의 형태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군국주의, 제국주의 형태라고 했었단 말이죠. 이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제국주의 속성이라는 건 잠깐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당시에는 일본이 제국주의, 군국주의 나라였습니다. 이 제국주의 속성이라는 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욕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이렇게 제국주의, 군국주의였을 때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제국주의, 군국주의가 아니잖아요. 현재 일본은 고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고도의 민주국가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이보다 우리가 일본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여러분 그 우파들은 우파들은 자꾸 내가 다른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들은 북한과 자꾸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일본을 멀리한다고 하죠. 그런데 왜 좌파들이 북한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느냐. 물론 북한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북한과 가까이 지내서 하다 보면 통일의 길도 열릴 수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주장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왜 북한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느냐. 북한과는 한 핏줄을 가진 같은 민족이다. 이런 점 때문에도 좌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궁금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은 우리와 같은 혈통을 지닌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와 같은 혈통을 지닌다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혈통은 같지만 완전히 북한은 우리와는 생각이 다른 이민족화가 된 겁니다 다른 민족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어떻게 되죠? 일본은 우리와 육체적인 DNA는 다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하죠 일본은 고도의 민주국가입니다 고도의 민주국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자유, 인권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자유민족국가가 그렇게 자유나 인권 이런 것을 똑같이 일본도 대한민국과 같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바로 할 겁니다 내가 우파적인 성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일본과 친이진에서 공산세력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로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는 물론 과거도 중요하죠 그러나 과거에 계속 얽매이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죠 미래를 보고 전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를 보고 전진하려면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일본과 친이진에서 북쪽의 김정은과 중공의 시진핑 세력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중공의 시진핑 공산주의자가 어떻습니까? 남중국해의 망망대에 인공점이 없는 섬을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남중국해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 배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러잖아요 쟤네들이 중국놈들이 인공이지도 않은 섬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우리 바다다 그래가지고 자꾸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대만도 치려고 대만도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중국이 그걸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지금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철저하게 제재하잖아요 유엔이 제재하는데 북한이 전 세계의 제재를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무슨 돈이 있어서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겠습니까? 중국이 암암리로 몰래 자꾸 북한 김정은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뭐 자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국 시진핑한테 기대가지고 저렇게 자꾸 제재를 받으면서도 콧방귀도 안 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바로 어제께인가 그저께인가 그게 있었잖아요 고흥우주 나로우주센터에서 왜 누리호를 띄워서 지금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고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그 누리호 한 번 띄우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일곱 번째의 군사 우주강국이 됐다고 떠들썩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의 일곱 번째로 우주강국이 된 게 그냥 된 겁니까? 첫째는 과학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이 그만한 탄탄한 대로 올라서다는 증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적으로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제력이 탄탄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면이 뒷받침이 안 되면 우주로 쏘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한 번씩 이렇게 쏘아 올리는데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탄탄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증거입니다 그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탄탄한 것이 뒷받침이 되니까 쏘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걸 쏘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놈이나 김정은 놈을 이렇게 막으려면 일본과 우리는 어떻게 해선지 가깝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미래를 창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독도를 차게 냈다고 우기고 있는데 그 독도 문제는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일본과의 슬기롭게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 독도 문제 때문에 자꾸 일본과 갈등을 벌이는 그런 형태로 나가선 안 되고 독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선지 노력을 해서 그 독도 문제를 슬기롭게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선지 일본과 미래를 이렇게 창조해 나가야 될 그런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우파적인 성령을 가진 사람이죠 중도 우파적인 성령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우파적인 성령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좌파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중도 우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소중석 님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승만과 이승만은 이제 4.19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멸망을 했거든요 박정희는 김재규 저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유신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정권을 스톱시킨 게 4.19 사태고 4.19 의거고 그다음에 박정희의 유신을 스톱시킨 게 김재규다 말이죠 그러면 이승만의 자유당도 스톱이 안 되고 만약에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스톱이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됐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상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승만인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4.19로 인해 가지고 스톱이 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운 겁니다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이승만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됐더라면 대한민국은 심하게 잘못된 민주주의로 나갔을 것입니다 또 박정희 유신 정권도 그래요 박정희 유신 정권도 김재규가 나서 가지고 박정희 유신 정권을 스톱시켰으니까 정말 천만다행이지 유신 정권이 계속 진행이 됐더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된 민주국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나는 우파이면서도 우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이 스톱이 됐다 뭐 민주항쟁이든 뭐든 하여튼 해가지고 스톱이 됐다 그런 건 정말 한국의 운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내려졌던 거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이 스톱되고 이승만 정권이 스톱된 거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까지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중석님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좌파 우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요 좌파니 우파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두 진영 간의 갈등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께도 얘기지만 봅시다 여기 내가 뭐라고 했나요 이런 좌우 갈등이 건설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총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을 국격을 낮추고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그런 부정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좌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런 좌우의 깊은 갈등이 더욱 대한민국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총매제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불운한 길로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이 좌우 갈등을 슬기롭게 우리가 발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는 것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좌우 갈등이 더욱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이번 소중석님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중석님의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나무위키에 올라온 소중석님의 여러 가지 얘기를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는 소중석님이 지필한 책을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나무위키 백과사전에 올라온 소중석님의 여러 가지 얘기를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